감사는요 한자로 느낄 감, 살해할 사자래요 사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? 앞에 말씀은 자가 있고 뒤에 솔, 솔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사가 뭐예요?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감사를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말의 위력은 감사의 위력은 표현할 때 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